청왕만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 씨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년에 2022년도 이민년에 말하자면 발복하는 나이 좋으시죠? 올해 나이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지내고 나면 내년에 그래도 내 운이 대운이 들어오니까 힘을 많이 내자 스물일곱 의뢰생들 힘들 내세요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월급이나 진급이나 팍팍 올라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운이 좋아지는 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으니까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 모든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건 뭐 금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월급 몰라 진급 몰라 내가 또 공무원에 시험치고 싶으면 하면 그게 또 합격이 되는 것이고 등등 뭐 집안에서 나를 갖다 그냥 그렇게 반갑게 여기 있지 않았는데 반갑게 거기서 뭐 하나 챙겨준다든 그런 것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복이고 운이거든요 그 운들을 꼭 갖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병인생 36, 41살 신유생 이런 분들은 올해 그래도 이제 힘든 간혹 이제 힘든 것이 많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역마살이 지금 있다가 보니까 내가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좀 많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삼재도 끼고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년에는 모든 것이 이제 편탄하게 안정권이 들었습니다 안정권이 들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이제 하는 만큼 금전이든 뭐든 안자면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정사생 45, 올해 나가는 삶자 뱀띠들이 악삼자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귀인의 운이 지금 열리고 그러거든요 뭐 초반기에는 힘들었으든 하반기에는 지금 문이 쫙쫙 열린단 말이야 여태껏 힘든 거 용기 내시고 내년에 그래도 갖다 그냥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그러니까 용기 가지세요 힘 가지시고 또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은 내년에는 거침없이 갖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얘기고 주위에서 올해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뭔가 무슨 기운이 모르게끔 나한테 막 좋아지는 기분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대망의 운이 들어오니까 그 운을 갖다 꼭 잡으셔서 대성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괜찮지만은 또 오래 옮기지 못해서 애매히 쓰신 분들 큰 직장으로 또 이직을 해서 갈 수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섭심치 말고 이렇게 어디서 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판단해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돈을 갖다 벌어요 돈을 벌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에서부터는 그래도 2년에는 운이 열리는 해년이고 좋은 해년이니까 그것만 잘 넘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많은 아홉의 계축생들 계축생분들 힘들죠 아홉스 고비고비 넘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아홉스 고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건강이야 이제 폐라든지 위 장 이것만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 조상이가 또 도와주는 해년이기 때문에 삼자 잘 풀어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아홉스는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고 난 쉬운 살 쉬운 한 살 운이 팍팍 열리는 해년이거든 그때 돼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는 거고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그런 운을 놓치지 마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올라 진급 올라입니다 새로 또 영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영업 잘 돼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세요 꼭 하세요 그리고 쉬운 앞에 이제 계묘생 뭐 이분들도 아홉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 이제 이 예순살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말년에 운이 이제 10년 20년 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다만 투자를 해서 요게 나한테 금전이 좀 벌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부모의 재산이 나한테 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뭐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육아해보자 해갖고 해서 금전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해년입니다 그래서 꼭 이 해년을 놓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3살 이제 경자생 삼재가 들어온다고 해도 복삼자로 들어와요 복삼자로 들어오고 특히 이제 매매문서 같은 거 요게 지금 성립이 오래 잘 될 겁니다 이제 잘 풀려서 그래서 이민연에는 내가 고른 운도 잘 풀리고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특히 뭐 여 집을 갔다 해서 막 경멸해서 하시는 분들 등등 땅을 사시는 분들 요렇게 이제 고른 데 투자를 하셔도 큰 손색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너무 사람이 욕심을 내가 갖고 무리하면은 안 되겠죠 어느 적당히 내가 어느 선에서 하면은 괜찮고요 또 을미생행 이제 예수 논 일곱의 을미생들 올해도 금전에 우는 것 같다 있지만은 구서들 따르고 몸도 좀 아프고 이런 면은 있었거든요 사춘이 땅 써면 배 아프듯이 잘나가면 배 아파 잘되면은 간혹 갖다가 누가 이렇게 했지 뭐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절대 흐트러지지 마세요 흐트러지지 말고 성격이 남한테 지지 않고 일어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재물의 운 많아요 재물의 운 말년의 운이라지 말년의 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건물을 지시든지 뭐 등등 땅을 갖다가 하시든 사업에 크게 확정을 하시든 자손하고 하든 내년에 좋은 운세가 들어왔으니까요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0살의 임진생 분들 이제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들이 있으시거든요 성격은 조금 내년에 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연회는 내려놓고 이제 자손들이나 단합이 잘 돼서 잘 이끌어 나가면 모든 일이 순조로게 잘 풀릴 수가 있어요 풀릴 수가 있고 뭐 여행도 뭐 잘 다니시면 되는 것이고 주로 이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요 힘들어도 이 백직장도 맞들 만났다고 같이 힘이 돼서 도와줄 이제 이 규인들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년에 미리 보는 2022년도 이민연회에 활복할 수 있는 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이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뭐 그 개중에 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또 시간에는 또 이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고로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띠들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신축연회에 힘들었던 거 내년에 다 보상받는다 생각하시고 전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용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연회에 대박들 아세요 올해 갔다가 신축연회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입니다 정학만신이었습니다